집에 못매꼈어 뭐야 뭐야 많은데 왜이렇게 꺾었어 저 리버가 지금 살아 돌아온게 저 리더가 쫓기면서 야야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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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땡기다 누나 어딨어? 나 여기 그냥 거기 있어 나 쓰네요 아 이거 불타지말까? 아야야야 가드로 탈게 가드로 탈게 가드로 탈게 가드로 탈게 가드로 루시아 더 땡겨야돼 정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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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뛰어 드루즈 루시아 더 땡겨 좀 더 땡겨야돼 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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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애들 쟤 잡아주실래 아이씨 거기 많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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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디야 미디야 날 도와줘 엄청 많아 아이씨 이디야 날 도와줘 아이씨 야야 두파로 좀 너무한거 아니야 미디야 나 지금 이렇게 포켓파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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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네틱 응 땡큐 이거 안 죽어? 이거 안 죽어? 나 이거 니 혼자 알고 풀고있어 나 뭐하나 했어 가만히 있길래 아 이런 애들이 왜 이제는 이럴때는 매체를 잘해 바드 터지 바드만 잡으면 아 형 스마클레 왔으면 됐잖아 아아 이거 어떻게 벌렸던거지 이거 신자가 안먹습니다 어 그럼 썰서 봐야되겠냐 근데 경신아 한판에 불썰서 썰면서 일본 hazardous 내가 시체를 부 CRAVE 뭐 살면서 보다 이거 바로 잠수했네 진짜 딱 그리겠네 나 이거 케스 맞아 bei 내가 뒤에 학원에 뒤에 풀고있어야겠다 이거 제가 풀게 나을 것 아!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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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나 못하잖아 오, 돼지 멋있다 내가 걔를 살려올 수 있을까?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자리가 잘 잡혀서 이거 왜 안 싸? 안 들어오면 안 싸 원래? 파워가 없나? 벗어나야 해 얘네 갑자기 침 막고 네 가봐 아휴 아...판독 나이스 패스 야 너 얘마다 이거 불마 그거 안되거든 스톤 이민이거든 그냥 뛰어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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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야 없어 아 아 아 아 좀 버티면 이거 되거리던데? 대신다 그냥 뛰면 돼 디버퍼가 파워가 없어 아 바디온다 그렇구나 그니까 왜 이렇게 킬이 안나나? 나 이렇게 잘 빠진다 알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? 계속 개축까지 짠해줄게 아 이거 이거 돌아갔는데 이거 아이고 안돼 좋아요 머셔 다 돼 파워가 없어서 마무리가 안돼 으헤헤헤헤헤헤 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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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우 미드 아까 죽었던 애들 아니네? 비고 왔다 얘 1도 간다 다들 잡고 미드 조심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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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으아아 일어났어 앙 시 앙 하필라 아핳 으아핳 흐하핳 으응 야 싸움 둘째하네 하핳 무슨 소리 아직 싸우고 있는데 하핳하핳 야 힐 희음 쓸린 거야? 야 아니 미드가 휘번을 걸고 우리한테 온 거야? 미드가 그냥 우리한테 바로 달렸어 봐보자 마무리가 안돼 머셔도 좀 이상해 아야 온다 온다 야 이렇게 이쁘게 걸릴 게 있어? 야 왜 이렇게 시스템 어디가 시스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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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일 베일 그렇지 테크나 잡고 이건 뭐했다고 앵결받았었냐 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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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냐? 얘 또 욕심낸다 서지가 자꾸 포지션이 지금 얘 뒤로만 빠져야되는데 자꾸 뭔가 영웅이 되려 하는 서지가 티벌즈가 맞은가 보다 아니 저 다진가 아니 들이려야지 이거 아이 씨발 이거 뭐 아무도 안되네 나는 장난쳤는데 흐흐흐흐흐흐흫 이 애들 왜 플래시방이 있겠어 야 진심하다 야 진심하다 아 니 진심하다 아 니 진심하다 아 이거 미친 한대인데 오케이 나이스 여기저거 들어온거 저거 여기저거 야 힐 남쪽으로 빠져서 올거 같애 어 저 루트할게요 니어인가? 저건 니어 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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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تهX2 나 죽만 봐도 니가 니암 볼게 탓 닭디디를 안쌔 그러니까 아이 저거 듀어프 이거 키키디디 한 방이면 죽는데 아이고C 이거 뭐 일하고 달려야 되는 분위기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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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도 못먹어 아 내가 니어 풀게요 아 뭐야 8번 니어 내가 풀게요 아니 타겟 안 잡을거야 드디어 내가 풀게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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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아무것도 이거 상당히 니어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니어 풀게요 이거 스턴 돼요? 써버리자 내가 니어 풀는데 내가 니어 풀어요 아 딥어프를 점에서 놓고있네 저거 스펙 붙으네 저거 잡으면 될거 같은데 저거 아이고 딥어프를 안넣어 아 아 이거 C 한 대씩 추가나는게 쓰읍 쓰읍 쏘쏘쏘 그냥 벗어라간다 쏴 이거 죽여야지 그러니까 아 나 저 한 데로 가야되는데 안되겠다 아 판도 어딨어 아 아 아 아니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빤 익스연설이야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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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쁘 쁘 쁘 쁘 쁘 쁘 쁘 감사합니다.